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를 선택할 때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각각 언제 팔아야 할지와 주의사항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호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기간의 제한과 그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표 하나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거주주택은 실거주 2년을 충족한 현재 살고 있거나 살았던 주택을 말하고요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 모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요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한 주택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표를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기한과 주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기한과 주의점이고요 표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제 블로그에 오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표 구분은 세제혜택 부분과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할지 자동말소할지 그 선택 부분 그리고 양도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인지 거주주택인지 그 양도주택 부분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제혜택은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다면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이고요 자진말소로 인한 등록말소 이후에 임대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자진말소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했을 때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말소를 선택할 때는 이때도 역시나 양도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이 되고요 그래서 자동말소로 인해서 임대주택이 등록말소가 됐다면 이때는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양도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언제 팔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부분입니다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했을 때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진말소로 인해서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진말소다 보니까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의 1분의 1 이상을 임대했을 때만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을 자동말소 했을 때는 이때도 역시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말소로 인해서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나 쉽죠 저도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 싶지만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먼저 임대주택이 2호 이상으로 등록말소일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최초 임대주택 등록말소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거주주택을 무조건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 중에 즉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되지만 만약에 등록말소된 임대주택 모두를 양도했다면 그리고 그 양도 시기가 2021년 이후에 모두 양도했다면 이때는 최종적으로 거주주택이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양도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니까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비과세 요건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보유 2년,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을 다시 충족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팔고 임대주택을 파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2019년 2월 12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다주택자가 마지막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다면 다른 주택을 다 팔고 나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임대주택이나 거주주택을 1년 또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나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도하신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법이나 법령이 공포가 되고 법조문화가 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고 양도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진발소나 자동발소한다고 해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사업자만 자진발소나 자동발소할 때 그 양도 기한에 제한을 두고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 폐지가 될 유형의 사업자는 단기 민간임대, 건설임대든 매입임대든 단기임대는 폐지가 되죠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입임대의 경우에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도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폐지가 되는 유형의 임대사업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건들을 잘 갖추고 양도하신다면 각각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요건들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다 라고 하시면 가까운 세무사님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